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김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김 대사는 북한이 전쟁 억제력이 있어 한반도 평화가 수호되고 있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 김 대사는 북한이 전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